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구리입니다. 자 오늘은 다시 더쇼로 돌아왔습니다. 더쇼로 돌아왔고요. 그때 시즌이 완전 끝나고 이제 23년도가 됐거든요. 지금은 이제 메이저의 목표를 보고 어 샌디에고로 샌디에고 가가지고 김하수 선수 한번 영접 한번 해보고 또 오타니 한번 또 영접 한번 해보고 그게 제 소원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시즌 노력해가지고 메이저에서 콜업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나 왜 6번이니? 그지 갔네? 나 그렇게 잘했는데 6번으로 지금 올라간 떨어졌는데? 으이씨 저기 밑에 그건가? 18개 연속 안타 그건가? 느낌이 약간 그건데? 나 왜 안경띄고 있어? 자 일단은 3시즌 첫타석이고요. 어 초구부터 홈런 너무 좋고요. 그게 아니고 너무 달고요. 한건이 아니구나. 초구를 치고 싶지만은 웬만하면 초구를 안 치는게 맞거든. 제가 일로떼? 작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? 오우씨 공이 뭔가 엄청 다운그레이드된 느낌이네. 배드린 느낌이네. 안 뛰냐? 터끼도 48이구나. 어떻게 한거야? 일단은 안타. 자 너무 좋고요. 살짝 끝에 걸려서 때가 잡힐 뻔했는데. 안잡혀서 하면 되지. 나이스! 이제 천천히. 3볼인거 보니까 볼넷 될 것 같고 볼넷이고. 오케이. 좋습니다. 이제 내가 할 역할은 외야 한번 확인하고. 외야 위치 확인하고. 변제 조심하고. 사고 확인한 다음에. 그냥 가면 안되죠. 인필드플라이 선호 됐고요. 싫합니까? 설마 여기서 접수 못 내니? 자 리드나갔고. 와우! 진심이야? 야 진심이냐고. 야 우승이 나와? 으악!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워! 나 빌딩을 가야돼. 좋지! 싫하냐고. 어... 내가 해결하겠어. 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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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자 진짜 오야. 5대5까지 따라와서? 개번데? 골라주고. 그런 볼은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. 우리 누구야. 그레인트 홀메스. 그레인트 홀메스 스님. 그라... 오우쉣. 그런 볼은 저한테 통하지 않아요. 라고 할 뻔. 그렇지! 와우! 개잘밀었는데. 너무 아깝고. 자 이제. 파워스윙 하지 말고. 향균스윙. 기본스윙으로. 개드볼 아니? 자 게스웨이팅 한번 해주고요. 까비! 와우 건들기 잘했다. 볼인 줄 알았는데. 오! 체크스윙 했어. 아아... 그건데? 되게? 밑에 발자국 남는 디테일 보이세요 여러분? 나라시 안 돌리냐? 조졌고요. 나라시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. 바운드를 못 익었잖아. 아... 날씨. 어? 땅을 갈아야지. 발자국 자국. 이게 뭐야 이게 이게. 어? 땅 다 파여가지고. 멀다. 야야야 언제 언제 언제. 언제 던질. 언제. 어? 너 어디까지 뛰어. 나 서드까지 뛸 거야? 백핸드 해가지고. 바로 던져야 될 거 아니야. 죽었다. 어 1점 줬어. 나 데미지 있는 건데 이러면. 개주졌네. 어? 야 이거 눌렀으면 진짜 바로 사형이었다. 바로 한국행 했구요. 야 나한테 기회를 줘.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. 그래. 내가 해결할게. 내가 준 점수. 내가 해결할게. 오줌간으로 찢어버릴 거야. 오우 쉣. 그렇지. 야 홈지냐? 홈 들어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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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수비만 좀 잘하자 첫게임부터 이렇게 수비를 이렇게 하면 안되 제가 묶어놓고 그렇지 이렇게 런닝수로 딱 해야지 그래야 잡지 그대로 졌어? 실화야? 원아웃 투자 일루 경사리죠 경사리니까 살짝만 왼쪽으로 하자 어? 라인드라이브 컷 와 씨 큰일날 뻔 무빙해 멀다 그렇지 와우 대쓰겄다 진짜 그렇지 오와우 다 떨어지는데 폭우만 줄거냐? 맛있는거 좀 줘봐 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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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와 와 와 힐룍을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공이 저렇게 들어가 와 와 좋시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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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어 어? 어 나이스 뭔가 이제 막 생긴다 수비 어 왔다 그렇지 나이스 이루가 3로가 3로가 나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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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진짜 너무한가 알지 이네 어 아니네 가 가 가 가 가 가는거 맞아 가는거 맞아 어디서 나이스 어 왔어 그렇지 한가운데 어디 땡가운데 어디 야 그래도 1점은 좀 뽑아야 좀 안정권인데 그렇지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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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벤치로 돌아가 오 이었어 나이스 좋구요 정살 곱치 알아서 해 나머지 세잇 곱치 아이사 정확한 배팅 너무 좋구요 라인드라이브 라인드라이브 쳐가지고 흉도로 진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와 진짜 뭐하는거야 도로질 도로사인좀 주세요 우리 배치 보스 내가 그렇게 못믿었나 그럴 수 있지 저원시에서 도로 한갠들 그럴 수 있어 나 그렇게 생각해 이거 1-1 이건 뛰어야된다 나와도 됐거든요 그렇치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아 아 오른쪽 타고는 써도 던져도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야 된다잉 아 일단은 오 나이스 오 위험했다 베이스 못들어가가지고 편할 뻔했네 천천히 이지잖아 이지 아 진짜 수로잉 안예쁘다 너 던지는 수로잉 너무 안예뻐 덜다 오오 아이스비 이건 좀 인정했다 오케이 아 이건 좀 인정 어 마지막 보즈이 됐다 보즈이 됐어 푹 봐 다이사 다이사 무조건이다 그렇지 쓰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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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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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할거 다했다 오늘 어? 할거 다했어 바로 이겼어야지 에헹 또 투나싱이네 또 3진이냐 아아 이게 홈런 아직까지 없구요 원아웃에 주자 1리로 어색 안보여 아아 부까비 그렇다 그렇지 못찹지 홈토로냐 어깨 나 보여줄게 이렇게 치는거 맨팅을 해 알겠어? 워어어어어어어어 워어어어어어 뭐가 문제일이 멀다 오씨 이거는 잡을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잡았으면은 메이저 가는건데 내가 아직 메이저 가기 그릇이 안되나보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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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히암이 위에서 기다리는거.. 위에서 올라가는것보다 내리는게 더 괜찮네 아아 그렇지 됐어 야 갔어 뭔가 이 장타력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 뭐지 나 몰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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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됐어 바뀌었네 왜 타옥 안벗는지 했더만 배트 바뀌었구만 내 배트가 아닌데 이거 골라주고요 골라주고요 바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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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입을 스윙하고 자빠졌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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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주고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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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타임 쇼타임 쇠 오 나이스 네 볼렛도 골랐고요 그리고 2,3 오 되게 잘한것 같은데 3대1이네 와 와 싫어 막아 막아 얘네네 진짜 도우면 안되네 도우면 안되네 아니 불팡불만은 가지면 안돼 와 다형 1승 3패 아니 1승 4패냐? 3패냐 오 배트 이쁘다 우와 색깔 개 이쁘다 허 그런 배트 어디서 가냐 경살 그렇지 킬 킬 킬 킬 그렇지 자 뒤졌다 이제 배트 꼈다 무난친다 그렇지 오마이갓씨 그렇지 바비 아아아아 안돼 그래 와 진짜 내가 못치니까 이기는거 싫어? 아 상대팀이구나 와오오오 오케 오케오케 오케 9-2-4 오케오케 이겼데 뭐 게임할듯 안해봐 쉐리마 나이스! 오 나이스! 또또또또 내가 막으면 내가 막으면 이기네 100% 이거 나한테 오거든 게임 나보고 끝내라고? 오케 확인 아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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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야 이 기준이 이 중요한 순간 에르르 한다고? 그것도 이 평범한 타고래? 야야야야 그래 오 야야야야 저 앞기준 못돌아 옴런치겠습니다 퀄 퀄 퀄 라이 스타 아냐 에안 έ,... 뻗질 않네 이르긴 한데 보여주냐? 너 믿는다 내가 미안하긴 한데 아아 졌다 이거는 나 때문에 졌다 나 때문에 완전 안 끝났네 12회까지 왔어 집중하자 집중해 집중해 그렇지 2도 붙고 런닝스러워 해주고 나이스 오케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 나이스 야야야야 고사랍다 뒤가 또 나한테 왔구나 패스 2팅하자 가운드 안주냐? 끝내기 끝내기 보여줄게 그렇지 아 이건 폴이지 골라주고요 오호호호호 10번 우리팀 대꿈 이건 가운드 어 꿀 너무 좋았다 어떻게 지나죠 아 아 아 아 어 오 아 진짜 또 트나 씩이야 또 삼진이니 설마 진짜 대박인데 어 어떻게 하면 좋지 4연패 박는거야 지금 야 해리슨 너 할수있어 폼좋잖아 폼좋다 폼좋다 기세좋다 기세좋아 그렇지 자 일단은 1주차 이렇게 마무리가 됐구요 다음에는 2주차에서 한번 더 홈런 장타가 왜 이렇게 안나오지 홈런을 한번 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우와 홈런 장타가